안녕하십니까 박군배 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주제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고장계산을 한다면 기준용량과 기준존압을 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결론까지 냈냐면 아무렇게나 잡아도 상관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고장계산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용량과 기준존압을 잡아야 될텐데 어떤 방법으로 잡는지 구체적으로 이번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릴 것이고요 그러고 이제 고장계산 끝까지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봤던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그 문제를 한번 끝까지 한번 다뤄볼 텐데요 이 한 문제를 통해서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들은 다 해결하고 다음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제 기준용량을 잡고 기준존압을 갖다가 이제 결정해서 할거냐라는 문제이죠 실제 문제 풀어갈 때 이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번째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잘 돼야 그 다음 과정이 순조롭게 되겠죠 그래서 기준용량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얼마로 우리가 잡고 계산을 하냐면 100nv로 놓고 계산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걸 잡아도 고장 계산 결과에는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나 우리가 100nv로 하고 고장 계산하는 연습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험자라면 시험을 보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용량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100nv가 있으니까 100nv를 했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여행은 뭐냐면 환산할 필요가 없죠 용량 환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이 줄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시험자는 수험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잡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이고 고장 계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실무 중에 고장 계산을 한다 그러면 100nv에 놓고 계산하십시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데이터를 갖다가 맞추는 데 더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기준 용량을 이렇게 잡기로 하고요 그러나 기준 전압을 어떻게 잡을 거냐 지금 같은 경우는 변압기가 지금 하나 둘 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구간 전압이 다를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이 다를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이 다를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구간을 나눠서 우리가 기준 전압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한 군데만 정해주게 되면 이게 바뀌더라도 결국 등가적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압이 바뀌다 해서 전압 자체가 다른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등가 환산된 것이죠 본수비에 의해서 자 그래서 어느 부분을 잡아도 좋은데 우리 발전기에서부터 잡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게 소수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전압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가 13.8kg 볼 때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이제 잡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잡는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전압을 가다 기준으로 내가 잡는다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13.8kg 볼트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는 다 결정된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전압비대로 이 전압비대로 여기는 계산되는 거죠 여기는 143.27kg 볼트가 여기 구간에서의 기준 전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기준 전압도 이거의 이 전압비대로 이 전압비대로 환산된 값 23kg 볼트가 여기에서 기준 전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준 전압을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기준 전압과 기준 임피선스가 각각 정해지겠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거 용량 기준이고 그 다음 전압도 다 결정이 됐으니까 각각 이 구간에서의 기준 전압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의 기준 임피선스가 다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해야 될 기준에 대한 정의입니다 기준 임피선스까지 다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장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기준 전압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전압을 제가 만약에 이 13.2kg 볼트 이걸로 잡고 싶다 물론 또 임의의 값으로 잡아도 좋지만 여기 있는 값들을 제가 활용해서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게 되면 여기는 또 다르잖아요 자 여기다 여기가 달라지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13.2kg로 잡았다 그러면 당연히 이 전압비대로 넘어가면 여기는 계산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죠 138이 되겠죠 여기는 138이니까 여기는 또 22kg가 돼서 여기는 계산 안 해도 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기준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나중에 계산할 때 1PU가 아니죠 자기는 13.8인데 기준 전압은 13.2인가 여기가 1PU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걸 반영을 해줘야 돼요 13.8에서 13.2에 해당되는 PU값을 써서 해결해 주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어떤 값으로 기준 전압을 잡아도 좋지만 어떤 값을 기준으로 잡아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뭐냐면 여기를 내가 1PU로 잡는 걸 선호한다 그러면 발전기 전압을 1PU로 놓기 위해서 발전기 전압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잡는 것도 맞고요 나는 변압기 기준으로 잡는 게 편하다 그러면 변압기 기준으로 잡는 게 환산하는데 덜 애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자동으로 계산해 줄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까다롭게는 나오지 않고 보통 여기 13.8이고 13.8이면 여기도 맞춰주죠 그러면은 변압기 걸 보고 우리가 기준 전압을 잡으면 우리가 이렇게 환산하는데 애 먹을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 여기 13.2면 여기는 뭐 계산 하나만 여기 138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변압기 전격 전압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시험장에서는 아마 더 좋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가 좀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일부러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해 놨습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더 쉽게 다른 부분도 더 쉽게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전격이 다른 경우 이런 전격이 다른 경우 이렇게 전격이 다른 경우를 어떻게 처리한지를 갖다가 자꾸 그때 가서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준이 되는 공부 자체가 잘못된 거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일부러 뭐냐면 이런 걸 다 틀어놨습니다 일부러 좀 어렵게 가려고요 여기도 여기 22인데 20으로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인피던스도가 되는 거죠 인피던스면 인피던스도가 되는 것이고 PU를 써주면 PU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그러면 고장점이 여기다 그러면 여기다가 고장점 전압을 세워서 인피던스를 합성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다 기준대로 우리가 새로운 기준대로 만들어지는 환산된 값이다 그러면 이제는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곱거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잡았느냐에 따라서 이 절대적인 값들은 여기 값들은 다 바뀌겠죠 여기는 PU값이나 %값이니까 그건 바뀌죠 왜냐면 기준이 분모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바뀔 건데 고장 계산의 결과는 우리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값들은 이제 바뀌게 될 거다 기준은 여기 13.2로 잡은 경우고 13.8로 잡은 경우는 다 이 값들은 다 변형이 되겠죠 그땐 여기 13.8로 잡았으면 여기는 1PU가 되는 거죠 1PU인 경우로 이렇게 한 거고 그렇지만 고장 계산의 결과는 우리가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한번 고장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스켓으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준에 대한 정의 중에서 용량에 대한 기준과 전압에 대한 기준을 잡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량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100MVA로 갈 것이고 전압에 대한 기준을 삼을 때는 뭐냐면 변화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구간 전압하고 요구간 전압 요구간 전압이 다를 거기 때문에 요구에 대한 기준을 정하자 그래서 발전기 전압을 보고 13.8KV로 우리가 잡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량에 대한 기준이요 용량에 대한 기준은 자 PB라고 저는 쓰겠습니다 자 100MVA입니다 자 여기 구간을 여기 구간을 갖다가 VB1이라고 하고 여기 구간을 갖다가 VB2 여기는 VB3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기준 VB1 자 여기가 이제 정해지면 다 이거는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죠 각각인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하나에 의해서 다 결정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13.8KV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구간은 당연히 이건 VB2라고 쓰고요 VB1에서 곤수비로만 곤수비로만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전압비죠 그러니까 여기는 138KV 138KV 나누기 그 다음에 여기는 13.2KV 13.2KV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 기준 전압이 여기 다 기본 단위로 계산하는 거예요 144.2KV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자 애매한 값이 나오지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VB3입니다 VB3는 VB2에서 이 전압에서 여기 곤수비로만 넘어간 거죠 VB2에서 곱하기 여기가 22KV가 분자로 가면 되겠죠 22KV가 분자라고 하고 여기는 138KV 자 이런 것도 분자 분모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것도 헷갈릴 게 없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여기 전압보다 이렇게 가면은 당연히 여기가 이쪽이 더 큰 전압으로 가잖아요 큰 전압으로 가니까 분자에 더 큰 전압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뭐예요 이쪽으로 가면 22KV 중에 더 작아져야 되잖아요 작아지니까 뭐냐 분자에 더 작은 값이 올라가면 되죠 이게 뭐 자꾸 이거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한 거냐면 기준 용량 기준 전압까지 다 잡아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동으로 뭐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된다고요 기준 전류랑 여기에 기준 전류랑 그 다음에 기준이 비서는 다 결정된 거다 자 거기까지를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IB1은 IB1이요 자 자 이 솔로의 기준 전류입니다 자 그러면 PB에다가 루트3이죠 루트3에 그 다음 VB1이 들어가야 되겠죠 VB1이 되면 되죠 자 4,183A가 여기 기준 전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준 전류 두 번째 자 두 번째 돌려줘 중간에 있는 돌려줘 요거는 이제 PB에다가 나누기 자 루트3 곱하기 이제 여기는 VB2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죠 자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은 IB3이라고 할게요 자 제가 노테이션을 다 일부러 회계라시켜서 이런 식으로 쓸게요 자 곱하기 VB3 이렇게 되겠죠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ZB를 구해볼게요 자 기준 임피던스를 구해볼게요 기준 임피던스는 이렇게 이제 VB1 VB1의 제곱 나누기 이제 PB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요거는 좀 복사해서 좀 쓸게요 요거는 복사해서 좀 쓸게요 이런 식으로요 자 요구관은 여기는 이제 ZB2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VB2가 하면 되겠죠 VB2가 하면 되겠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ZB3가 되고 여기는 VB3 여기 구간이죠 ZVB3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자 요게 자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안되면 그 다음 거는 뭐 넘어가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게 잘 이해가 안되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인피던스법으로 또는 PU법으로 고장계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요 전압을 갖다가 지금 뭘로 보고 하는 거예요 1PU로 놓고 가는거죠 1PU라고 놓고 가는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써 놓을까요 이제 VG는 여기다가 VG라고 쓸까요 VG는 얼마에요 VG는 13.8kV 발전기 전압이죠 8kV 참 요걸 갖다가 PU값으로 바꿔놓으면 자기 기준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PU값으로 요걸 갖다가 2라고 쓸게요 2라고 쓸거에요 그 두개의 B라고 제가 보시면 돼요 요거에 대한 B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에 대한 PU값으로 쓸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VG에다가 나누기 VB1 기준이 자기랑 같죠 기준이 자기랑 같으니까 1PU가 되는거죠 그래서 나중에 계산할 때 여기 1PU로 놓고 계산하면 되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를 갖다가 환산을 하는데 어떻게 환산을 할거냐면 자 여기 각각의 용량이 다르잖아요 여기 기준 용량하고 기준 전압이 이렇게 각각 제보 각각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환산을 좀 해줘야 될거에요 자 그러면 발전기에서 부터 하겠습니다 자 발전기에서 부터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Z 여기는 뭐라고 쓸거냐면 이건 다 X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다 X값으로 써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그냥 다 X라는 용어를 쓸게요 리액턴스라는 용어만 쓸게요 XG라고 쓸게요 자 XG 요 부분이죠 자 원래 자기 것이 얼마냐면 15%죠 저는 PU값으로 쓸거에요 15%니까 0.15 0.15i에요 자 올드값이죠 원래 자기값이죠 자 용량에 대한 환산은 용량이 위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용량이 비례하니까 용량이 새로운 용량이 위로 올라가는거에요 그리고 자기 용량이죠 자기 용량은 얼마에요 120mv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식을 항상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연습할 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뭐냐 필요없으면 뒤에 부분을 갖다가 여기 부분을 갖다가 더 쓰지 않더라도 전압에 대한 환산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는 또 뒤집어진다고 했죠 자 분자에 자기께 올라갑니다 분자는 뭐에요 저기가 올라가 13.8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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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분자가 분자가 자기거고 분모가 이제 이게 뒤집어지는거죠 요 놈과 베이스가 밑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합니다 VB 여기는 원이죠 자 여기서 여기는 제곱까지 해줘야 된다는거 요게 조금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요식 작체가 자 기준이 여기는 비례하니까 분자에 오고 자 기준이 새롭게 된 기준이 뭐냐면 여기는 이렇게 바뀌어진다 그 다음에 제곱에 전압에서는 제곱에 반비례한다 용량에 비례한다 요거 순서에 자기용량은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자 원래는 여기가 같으면 해줄 필요 없죠 일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연습하는 차원에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거 안하다가 갑자기 요거 하게 되면 극대 헷갈리는 것 보다는 이게 원래부터 있는데 우리가 생략한 거다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전기 거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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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대로 해볼게요 요거 요게 이제 요기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요구라고 보시면 되죠 자 X의 T1이라고 할게요 X의 T1이요 X의 T1은 여기가 10%죠 그러니까 여기가 0.1의 I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기 기준이죠 자기 기준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준 용량은 PB고 그 다음에 자기 용량은 얼마죠 100MVA죠 100MVA죠 자기 용량은 100MVA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압에 대한 기준이죠 전압에 대한 기준도 자 여기는 이걸 삼든지 이걸 삼든지 상관이 없어요 기준을 삼을 때 요걸로 해도 되고 요걸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기 기준이 얼마에요 전압이 13.2KV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는 VB2가 VB1이 되어야 되겠죠 V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여기 기준이 요거 잖아요 여기 솔로 기준이 13.2KV로 보면 VB1이죠 여기 여기를 봐야 되죠 그래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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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본거죠 자 그러면 138KV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를 뭘로 써주면 되요 여기는 그렇죠 VB2를 써주면 되죠 그 값이 같은지 틀린 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를 여기를 얼마를 해볼까요 여기를 여기로 138KV로 해봐요 138KV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VB1이라 아니라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여기는 VB2가 와야 되겠죠 VB2로 한번 바꿔 볼게요 어떻습니까 요 두 개 값이 값죠 그러니까 변압기 같은 경우는 전압이 두 군데 있으니까 이쪽을 쓰든지 이쪽을 쓰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대신 뭐냐면 이쪽을 쓰면 이쪽에 기준전압으로 해줘야 되고 이쪽을 쓰면 이쪽 기준전압으로 처리해준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구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의가 잘 안 돼 있으면 뭐 나중에 가면 다 헷갈리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리얼 임피던스 뭘로 나누면 P5나 % 임피던스가 되버려요 기준 임피던스로 바로 나누면 되죠 이 값 리얼 값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분모는 알잖아요 분모는 미리 다 구해놨잖아요 여기다가 여기는 ZB2 라인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니까 기준값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의 기준에 대해서 몇 %인지 바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가 아니라 PU로 구하고 있으니까 곱하기 100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ZXL X라인이라고 해서 L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20옴이죠 25옴인데 이거는 리액션스 성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ZL B2로 해줘야 되겠죠 ZB2 그죠 여기가 지금 여기죠 여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정해놓으면 그 다음 과정이 매우 심플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보죠 T2 라고 보죠 T1 T2 자 그러면 여기가 X에 T2 자 T2인 경우는 원래 자기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10%였죠 자 그러면은 0.1 P로 쓰면 되겠죠 곱하기 자 P B에다가 나누기 자기 용량이 100MV입니다 그러니까 100MV 써주면 되겠죠 자 전화 이게 자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 익숙해지라고 자주 쓰는 거예요 여기서 자 여기다가 자기께 올라오면 돼요 자기께 올라오는데 138이 올라와도 좋고 22KV가 올라와도 좋아요 아무거나 올라와도 좋아요 22KV를 저는 올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쪽 선로의 기준 전압은 VB3 잖아요 그래서 VB3만 잘 적용해주면 돼요 VB3 이렇게 그 다음에 빼먹지 말아야 될 거냐고 제곱을 빼먹으면 안 되죠 자 이렇게요 자 됐고 이제 마지막 모터입니다 자 마지막 모터는 X에 M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XM 자 이름을 항상 저는 비슷하게 이렇게 항상 이름을 질 거예요 자 자기 기준으로는 20%예요 그래서 0.2 PU값으로 써진 겁니다 그 다음에 용량이 된 기준 자 P B가 분자로 가고요 그 다음에 자기 용량이 20 20 20 이 아니라 80NV죠 80NV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압입니다 자 전압은 여기가 이제 자기꺼 20KV죠 그러니까 자기꺼 20KV를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준 전압은 그렇죠 VB3죠 자 VB3 VB3가 와주면 되죠 자 여기에 제곱을 놓치면 안 되죠 자 이런 식으로요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38KV로 써도 돼요 그럼 138KV로 쓰면 여기 기준 VB2를 적용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하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기준을 다 정의를 해 놓으니까 이걸 정의하는데 굉장히 짧게 우리가 해결이 가능하죠 굉장히 단순해지죠 그 다음 과정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장계산 할 때는 뭐냐면 이 기준에 대한 이 PV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 정의를 갖다가 가장 먼저 해 놓고 우리가 고장계산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언제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는 우리가 실무중엔 다 써먹게 되죠 결국은 모든 부분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본다 시험 보는 과정이다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여기 같은 경우 여기만 써먹잖아 리얼홈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 여기만 써먹잖아 그러면 ZB2만 구하고 이건 안 구해놔도 사실은 상관없죠 그리고 여기서 고장계산 할 거기 때문에 IB 기준 전류 같은 경우도 여기 것만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여기는 사실은 안 구해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때 그때 이제 뭐냐면 시험 상황에 맞게끔 필요한 것만 구하면 되고 근데 우리가 실무 고장계산 한다 실무적으로 고장계산 한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다 구해놓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이걸 다 써먹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 임피던스도를 갖다가 그리면 됩니다 임피던스도를 갖다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발전기 해서부터 모터까지 다 그려주면 돼요 네 그거는 이제 왜 그래야 된지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려주면 되고 여기가 단상회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단상회로라고 보시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선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이게 마이너스선이라고 해도 좋고 여기다 레퍼런스 기준모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중에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정상분의 단상 등가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정상분 나중에는 우리가 불평형 고장하게 되면 정상분도 있고 역상분도 있고 영상분도 있고 세 개를 갖다 그리게 될 거거든요 그 중에서 여기는 사실은 정상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단상회로처럼요 자 이렇게 그려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지락고장 계산할 때도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대로 그렸다 우리가 뭐 기사부터 공부하신 분은 이렇게 안 그리고 뭐 여기서부터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려 나갔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리면 안 되고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래야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기준모선 지금 마이너스선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다 그려놨는데 여기는 무조건 다 그리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갖다 연결할 거냐 말 거냐 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기준으로 연결할 거냐 말 거냐 정하면 되냐면 고장전류 공급원이 있으면 연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장전류 공급원이 없으면 이걸 갖다 플로팅 상태로 그대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네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물론 예제를 풀어가면서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한 예제를 갖다 그 다음에 또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좀 보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무조건 다 연결하는 게 아니라 고장전류 공급원이 있으면 연결이 되는 거고 고장전류 공급원이 있으면 여기가 플로팅 상태 지금 오픈된 상태로 놔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를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는 발전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연결이 되어야 되고 여기도 발전기예요 고장이 나면 모터가 발전기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고장전류를 갖다가 공급하는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 모터도 뭘로 봐야 돼요 발전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뭘 해줘냐면 인피런스 합성이라는 걸 해줘야 되잖아 이 단계에서 그러면 고장 지점을 찍으면 돼 여기서 고장 계산한다 여기서 고장 계산한다 여기서 고장 계산한다 여기서 고장 계산한다 그래서 합성치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고장 계산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고장 전압을 여기다가 연결해서 확인하면 돼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이렇게 흐른다는 이야기죠 순정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그러면 이 인피던스하고 이 인피던스가 어떻게 된다니 고장점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병렬합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갖다가 ZA라고 보고 이쪽을 갖다가 ZB라고 봐 두 개가 병렬되어 있는 거니까 ZA, ZB를 병렬합성하면 되겠네요 ZA는 지금 이 부분이 다 합쳐진 거죠 그럼 ZA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이 인피던스 도를 그려주는 것이죠 또는 뭐냐면 P우도 여기 같은 P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그려주고 여기 값을 갖다가 다 옮겨 적는 거죠 새로운 값으로 이 값으로 다 옮겨 적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 옮겨 적을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값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ZA는 이건 XA라고 할까요 XA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지금 병렬이 됐던 이 부분이니까 그러면 XA는 뭐냐면 XG에다가 플러스 XT1이죠 그대로 이제 다 더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대로 이제 더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을 다 맞춰놨으니까 이제 더해도 되는 거죠 드디어 X에 이제 L 여기는 L 라지 L로 썼죠 플러스 X에 T2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XB라고 할게요 XB 여기는 이제 모터 하나밖에 없죠 XM 하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개 병렬이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병렬을 합성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두 개가 병렬이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자 병렬이다 병렬을 합성할 때 굉장히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두 개일 때는 이렇게 RARB 이렇게 되면 병렬을 합성하라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RA 플러스 RB에다가 RA 곱하기 RB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고장 계산을 할 때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게 익숙해져 있으면 세 개 나온 경우 지금 여기 단순히 이제 두 개니까 상관이 없는데 실금 계산하면 두 개가 아니죠 세 개, 네 개, 다섯 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익숙해지다 보면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RA 분의 1 플러스 RB 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개 있어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RC 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계산기를 사용해서 구할 때는 이걸로 이렇게 하라 하겠죠 RA에 인벌스로 구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벌스라는 계산기 단자가 있잖아요 이걸 갖고 이용해서 쭉 다 눌러버린 다음에 그 계산 결과를 한 번 더 인벌스 시켜주면 되죠 순량기 아시겠죠 그런 방법을 쓰면 되겠죠 한 번에 누를 수가 있어요 결국 어려워하지 말고 이런 방법으로 항상 익숙해지도록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고장 계산 방법 지금 그 계산기 누른 방법 이해가 안 됐으면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여기 고장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X에 합성치죠 X에 합성치라고 해서 폴트라고 써요 고장 임피던스는 1 나누기 X에 A 꼭 그런 식으로 썼죠 똑같이 1 나누기 B 이렇게 구하면 고장점에서 합성 임피던스를 구한 겁니다 그러면 고장 계산할 수가 있겠죠 합성 임피던스를 구했으니까 IS는 지금 우리가 발전기 전압을 기준으로 우리가 잡아 나갔기 때문에 1PU인거죠 그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1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기준 전압을 여기 1로 잡았잖아요 여기를 갖다가 13.8KB로 잡았잖아요 발전기 전압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PU가 되는 거죠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1 나누기 그죠 해도 좋고 아까 제가 2를 갖다가 별도로 내가 때려놨으니까 2라고 확 써놨게요 그럼 여기 1로 지금 계산치를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XF가 되는 거죠 X에 F가 되는 거고 곱하기 여기가 기준 전류가 들어가면 되는데 기준 전류 여기서 고장이 났기 때문에 여기 기준 전류를 써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를 계산 안 한다 그러면 IB2나 IB1은 여기서는 뭐 계산은 굳이 안 해놔도 상관은 없죠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IB3가 여기에 들어와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가 여기를 갖다가 1의 0도 이렇게 잡고 계산한 거죠 사실은 1 크기만 줬으니까 0도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럴 때 고장 전류는 I니까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J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에 뭐냐 이게 0도에 고장 전류 이렇게 흐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이 값들 다 J로만 줬잖아 즉 리액턴 성분만 줬기 때문에 당연히 전류는 90도 느린 전류만 흐르겠죠 당연히 R이 있으면 이렇게 흐르겠죠 그래서 여기는 90도 늦게 흐르는 전류고 위상까지 같이 나와주죠 예를 갖다가 0도로 놨을 때 기준으로 여기는 고장 전류는 90도 정확하게 뒤져서 흐른다 이건 당연한 결과죠 자 그 다음에 고장 전류 크기는 뭐 19.491 19.491카가 되겠죠 19카 정도 약 20카 정도의 고장 전류 크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기준 용량을 한번 바꿔 볼게요 기준 용량을 바꿨을 때 고장 계산에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준 용량을 바꿔 볼게요 한 얼마로 바꿔 볼까요 500MV로 한번 바꿔 볼게요 500MV로 바꿔 볼게요 자 그러면 중간에 계산하는 그 기준이 다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중간에 계산 값들은 다 틀려 지겠죠 이렇게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고장 계산의 결과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자 똑같이 100MV로 갖다 놓고요 여기를 기준 전환 바꿔 볼게요 이제 뭘로 바꿀 거냐면 아까 13.2KV로 잡았다가 한번 해 볼게요 기준 전환을 13.2KV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발전기 입장에서 보면 자기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1.045PU가 되겠죠 13.8 보다 좀 작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대비해서는 이만큼 더 올라가겠죠 이걸 이 값이 분자로 와줘야 되겠죠 최종식에서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1이라고 안 쓰고 2라고 써 놓은 거예요 여기 그 값을 받았어요 그래서 계산하라고 어쨌든 어때요 19.491 그냥 똑같은 값이 나왔죠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이 들어왔으면 그걸 갖다가 이런 예제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확인한 작업이 필요하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확신이죠 그거 이렇게 해도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이건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 맞아 그 대신 이렇게 할 때는 여기를 좀 주의해야 돼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달라는 것이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앞전 시간에는 기준 전압과 기준 용량 아무리 그냥 잡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잡을 때는 실제 계산할 때는 어떤 걸 좀 더 고려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약간 세밀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런 식을 갖다가 굳이 이렇게 전압까지 전압까지 다 굳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갖다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기사 공부하다 보면 뭐 변압기만 한 대 놓고 딱 하다 보니까 뭐 기준 전압이라는 걸 잡아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거에 대한 그게 없었죠 근데 뭐냐면 자연스럽게 그 변압기 전격 전압으로 기준 전압을 잡아서 계산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전압에 대한 환산이 별도로 필요 없었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안 그런 거죠 왜냐하면 기준이 임피던스라는 것은 기준 용량과 기준 전압이 정해졌을 때만 정의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번거롭더라도 요렇게 먼저 계산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계산을 할 때는 그런 게 이렇게까지 굳이 표현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러면 알고서 우리가 여기 뒷부분을 생략하는 건 괜찮아요 그죠 알고서 생략하는 근데 처음부터 우리는 고장 계산을 배울 때 모른 상태에서 생략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얘가 등장하니까 어 이게 뭐냐 갑자기 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기준 임피던스라는 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까지 늘어오다 보면 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졌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